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메가랜드 평가단 12회 오늘은 정책론에 대한 문제였고 정책론 해설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정책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정부의 직접개입이냐 간접개입이냐 간접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했을 때 간접개입을 우리가 암기해놨죠. 개발,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외웠는데 개발은 개발부담금제도, 개발리익환수제도,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나 DTI를 얘기하는 거죠. 금융이라는 건 대출과 관련된 자금 조달하는 과정이니까 정보 지원하는 거 최근에는 얘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출 문제를 보니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정보를 지원하는 행정상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지원하는 거. 정보 지원은 예를 들면 등기등록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등록제도. 이걸 우리가 공시제도라고 하고 우리 학교론회에서 공시제도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니까 이 정보를 지원하는 정책도 간접개입에 해상된다. 자, 그럼 간접개입을 찾아보면 개발 찾아야죠.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은 없고 개발, 보조금 제도를 보니까 보조금도 없네요.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이죠. 세금이 있고 개발보조금이니까 금융정책, LTV, DTI가 있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 지원하는 행정상 지원정책도 이것도 간접개입이다. 그래서 간접개입은 세 개고 자, 직접개입을 좀 확인해보면 정부가 공공토지 비축사업, 토지은행제도죠. 토지은행제도는 LH가 전담하죠. 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 정부가 직접하고 이때 LH가 토지를 은행제도를 취할 때는 선매제도 방식으로 땅을 사들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환지사업 방식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주로 환지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랬고 자, 공용개발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역시 땅을 주로 수용 방식으로 취득해서 땅을 사서 보상금 주고 땅을 취득해서 주로 만들 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죠. 자, 그래서 정부가 수요자 역할이고 땅을 사서 개발하는 거,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거, 공공임대 공급하는 거, 공급자 역할이고 자, 가격 규제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을 정부가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직접 통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시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가격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니까 이것도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3개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정부의 공접 개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자, 시장 실패는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하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외공불비 이렇게 있었죠.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이 자원 대분의 효율성을 이걸 맞게 하는 거 시장 실패를 일으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이런 정부의 기능을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이걸 경제적 기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 두 번째 보니까 정부는 소득 재분배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진세 같은 거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건 다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거복지 증진,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거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즉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도 개입할 수 있고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목표, 형평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 기능이라 하죠. 2번이 틀렸고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는 시장 실패죠. 외공불비가 시장 실패 일으키니까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1번 지문과 똑같은 거고 정보가 불안전함으로 정부의 비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불안전하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 비공개되어 있다. 숨겨져 있어서 소유자, 공급자가 똑같은 정보를 대칭적으로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원대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한 단어로 시장 실패죠.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이 시장 실패 일으킬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잘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히 초과되어서 100명 있는데 100세대 이상의 주택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독과점이 일어나니까 잘 나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시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시장에는 언제나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개입할 수 있다. 무조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나머지는 맞는 지분이고 2번이 틀렸네요. 정부의 개입에서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 형평성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 이건 정치적 기능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이건 정부의 무슨 기능에 해당되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이런 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3번 보죠. 공공제 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죠. B자가 들어가야 돼요. 경합하지 않는다. 동시소비성이라 그래요.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배제하지 못한다. 돈을 안 낸 사람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 무료소비성이라 그래요. 이런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로 인해서 무임승차,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공공제는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누군가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렸다가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공제를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과소 생산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공공제의 시장 실패는 필요한 거지만 시장에 맡기면 이런 성질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일어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데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누가 만든다? 주로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제,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제는 공원이나 도로 또는 학교, 도서관 또는 잘 보존된 산림, 구규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공공제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주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 외부 효과도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는 뭐냐면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좋은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시장 실패를 일으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외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시설 같은 거나 자원 같은 건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도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죠. 공공제는 정의 외부 효과와 비슷하니까 얘도 과소 생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커서 정부가 주로 만들거나 또는 정의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 정책으로 많이 만들기에 유도하는 거죠. 잘 보존된 산림과 공원은 같은 거니까 공공제적 성격이 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3번. 시장 실패의 문제는 공공제의 시장 실패는 필요하지만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다. 왜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번째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외부에서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해서 외부 효과예요.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으면서. 맞죠.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시장을 통하려면 돈거래가 있어야 돼요. 즉 물건에 교환을 하면서 돈거래가 있는 게 시장을 통한 거예요. 근데 외부 효과는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보상이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상이다 보니까 돈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보상 대가가 없는 이런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하죠. 정의는 다 맞는 거고. 외부 불경제는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를 어떻게 외웠냐면 정의 외부 효과를 이렇게 외웠죠.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을 보는 거고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보는데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사적 비용이 큰 것이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사회가 좋다. 라고 했으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죠.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이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내 돈 들이지 않고 사회가 돈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틀렸네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고.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는 외부에서 오는 좋은 경제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고 이 재화를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것보다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과수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때 어떤 개입이냐면 지원금을 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세금을 감면시켜서 많이 만들려고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4번에 보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피 현상. 이기주의 현상이죠. 지역 이기주의. 좋은 건 우리 지역에만 와주세요. 라는 핀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부의 외부가는 절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님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나쁜 영향을 주는 건데 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다 생산이 문제니까 정부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 부과를 통해서 감소시키려고 한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2번.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가의 생산 측면에서 비용과 소비 측면에서 편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암기할 때 정의 외부 효과를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부의 외부가는 반대다. 꼭 암기가 필요한 거죠. 5번의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기본 정책이죠.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의 수반대는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실시하는 거 맞죠. 부의 외부가를 제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토지를 이용하라고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주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용의 상충이 일어나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면이 나오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용의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지구제로 만약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하면 공장 들어오지 말고 어울리는 것들끼리 주택만 들어와라. 공장은 따로 이쪽에 공업지역 만들어줄 테니까 공장끼리 모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토지용을 막기 위한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한 토지용을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될 수 없다. 중요하죠. 용도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나 용도지역과 구역은 다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은 지구는 겹칠 수가 있어요. 단 하나 중복지정될 수 없는 건 용도지역끼리만은 절대로 중복지정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하다. 3번에 보니까 토지의 개발과 보존의 경합, 부딪힘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보존하자고 하자. 이런 부딪힘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러면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한번 따져보자.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봐서 개발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개발 안 하는 게 나은지를 판단해서 이걸 결정해 주겠다. 이걸 토지의 적합한 성질, 토지의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제도 맞죠? 언제나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이게 나오는 거죠.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수단. 4번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예요. 정부가 개발을 못하게 규제했는데 개발을 못하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에 해당되는 걸 개발권으로 부여해서 이걸 개발지역에 팔아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죠. 그럼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는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권을 사오면 정부가 더 높게 지을 수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는 맞는데 이때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권을 거래를 통해서 얘가 보상을 이루어지게 한 제도니까 얘는 정부가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장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이지 않죠. 미실시 제도죠. 폐지되진 않았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죠.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건 개발권 양도제는 폐지되진 않았지만 시행 중이지 않는 제도이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틀린 게 두 군데네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이전에서 보상받으라는 제도니까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현재 시행 중이지 않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죠.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사업이 있으면 개발했다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내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증가분, 이걸 개발이익이라 하죠. 개발이익, 개발이익을 일정액을 현행은 한 25% 환수하고 있죠. 이걸 환수하겠다. 이때 중요한 건 개발이익은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즉 개발사업에 따른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불로소득이니까 일하지 않고 번 돈이에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땅값이, 토지의 가격이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는 거 즉 정상을 초과한 집가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가상승분, 얘를 개발이익, 불로소득으로 보고서 이건 일하지 않고 벌어두는 돈이니까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해서 좋은 데 쓰겠다라고 하는 제도를 개발이익 환수제.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죠. 간접기입이 대표적인 거죠. 개발보조금 정보에서 개발이, 개발부담금, 개발리익 환수제도.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6번 보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규제한다. 규제하는 건 시장가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게. 이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해요. 임대료 상한제. 상한을 정하는데 상한을 시장가보다 낮게 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임대료 규제를 상한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규제 임대료를, 규제 임대료.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를.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이라고도 해요. 임대료 상한. 규제한 임대료를 임대료 상한. 상한을 정하는 거다. 다만 중요한 건 시장가보다 낮게,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가라고 낮게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정부가 균형 시장가보다 높게 규제하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죠?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있고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건 규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장가격 그대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규제가, 규제한 가격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고.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규제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낮게 규제하면 공급자에게 손해겠죠. 공급자에게 임대인이 돈을 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공급량이 변할 수가 있게 돼요. 이때 공급이 줄면 주택이 엄청 부족해지면서 시장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 이동을 안 한다. 저하된다. 왜냐하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나가면 집을 다시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직장을 옮겼는데도 멀리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교통이 혼잡해지는 원인도 만들 수 있고 역시 낮게 규제하면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주택의 질이 저하된다. 임대인은 싸게 받다 보니까 남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살다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라면 고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하면 주거질이 자꾸 저하되겠죠. 자꾸 낡아질 거고. 정부가 들어가라고 하는 규제임대료로 주택을 구하지가 못해요.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 암거래 가격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중가격. 이때 이중가격은 즉 정부가 규제하는 규제임대료와 규제임대료와 중요한 건 이 하나가 시장가격이 아니라 다른 건 암거래 가격이에요. 암거래. 암거래 임대료다. 이걸 음성적인 임대료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진다. 정부가 들어가라고 하는 임대료로 이걸로 주택을 구하지 못하니까 뒷동거래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중가격은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고.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이때 임대료 상한은 규제임대료죠. 규제임대료가 낮게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맞죠? 단기적으로는 즉 싸게 규제했으니까 저소득층이 싸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이런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이 낮을 경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 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때 세수, 주, 장, 비싸, 용 될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이 장자가 장기일수록 그러니까 장기적일수록 장기로 넘어가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이건 양이 변할 수 있게 됐다. 양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공급이, 양이,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기는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못하고 장기로 넘어갔을 때 공급이 변할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손해죠.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래서 주택이 부족하다. 초과 수요는 주택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많은 거고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라고 나와야죠. 주택 부족이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공급이 주니까 이 차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커진다.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임대료를 낮게 규제했을 때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자가 손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진다. 이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결론은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로 넘어가면 긴 시간 동안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펼치면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커져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여러 이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7번 보죠. 7번 문제를 보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임대료를 구하는 문제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내용을 아파트의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규제할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규제할 경우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규제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낼 건 뭐냐면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게 규제하면 낮게 규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싸게 임대료를 규제했으니까 수요는 많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해질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만약에 시장 가격과 높게 규제하면 영향이 없다라 그랬어요.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죠. 그러면 규제할 때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즉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규제라는 말이 나오면 초과 공급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우리가 이제 전에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 구하는 건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그러면 우변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다고 놓으면 1400-2P는 보니까 200 플러스 4P죠. 200 플러스 4P 그럼 넘기면 6P 얘 넘기면 1200 그러면 P는 200 자 균형일 때니까 균형이라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같을 거다 우변도 똑같을 거다 이렇게 놓은 거니까 이 가격은 균형 가격을 얘기하네요. 자 균형 가격이 200이 나왔어요. 근데 300으로 규제했으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한 거네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답은 5번 나와야 되고 자 만약에 정부가 30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규제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나올 거예요. 이때 초과 수요가 얼마냐 그러면 얘가 가격이니까 가격을 100만 원으로 규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대입해서 100을 이 P에다가 가격을 대입해서 나오는 각각의 양을 따져서 초과 수요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0으로 규제했을 때 한번 정해보죠. 100을 집어넣으면 얘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고 그럼 얘가 1200이 나오겠네요. 자 100을 대입하면 4 곱하기 100이니까 400에다가 200 더하면 600 나오겠네요. 그러면 100으로 규제할 때는 얘는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니까 수요량이 600이 더 많네요. 1200이고 수요량이 공급량은 600이니까 이때 초과 수요량이 6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규제할 때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답이 될 수 없다.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고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변함 없다. 이게 포인트고 자 보니까 균형가격은 200으로 나왔는데 300으로 규제했으니까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이걸 연습을 하면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균형가격을 구해서 균형가격을 구해서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 높으면 아무런 변화 없다. 이 정도로 정의해서 문제를 연습을 해보시고 자 8번 보조. 임대료 보조정책 자 보조정책 나오면 자 보조하면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차입자가 돈이 많아져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수요가 증가해서 단계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자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좋겠죠.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이 혜택은 임대인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자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변할 수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임대인이 좋겠죠.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해서 장기에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져서 이때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정책이 나오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갈 때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내려갈 때 임차인 혜택을 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장기의 공급이 준다.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손해니까 공급이 줄었어요. 임대료를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1번 보조. 임대료 보조정책은 우리가 개발 보조금 정보는 간접 개입이니까 보호에 간접 개입이다. 맞고 자 가격보조 방식과 소득보조 방식이 있는데 얘는 현금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즉 대상자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매월 이렇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 소득보조, 월급 받는 거와 비슷한 거니까 소득보조, 현금보조라고 하고 가격보조는 이 가격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임대료 즉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임대료라 그래요. 임대료만 보조하는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바우처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교환권으로 주면 다른 데는 못 쓰고 임대료만 쓸 수 있다. 임대료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가격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가격보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보조 방식은 바우처로 제공하는 거니까 임대료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겠네요. 주택 소비 증거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맞죠? 그런데 소득보조는 얘는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임대료 안 쓰고 치킨, 소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의 만족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식이겠네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만족을 주는 효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건 소득보조고 정책 측면에서는 가격보조가 더 유리하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 좀 구분해놔야 돼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죠?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이 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실시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에는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서 임대인 혜택을 보고 나중에는 가격이 장기에는 내려서 임차인 혜택 본다. 답은이 틀렸네요. 저번에 임대료 보조의 단기적인 효과는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누가 혜택을 본다? 임대인이 혜택을 얻게 된다. 장기에는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9번의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지 않고도 분양을 해서 분양금 받아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공급자가,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겠네요.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분양금을 받아서 분양계약해서 이 분양금으로 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고 돈 떨어지면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 나오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먼저 탁 떠올라야 되고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수요자, 즉 소비자죠. 소비자, 분양자로부터 조달한다. 분양금 받아서 건물 지어나가니까 맞는 얘기고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이 후분양은 완공 후에 분양하는 제도를 후분양 제도 선분양 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에 대처할 수 있다. 당연하죠. 후분양 제도는 만든 다음에 사니까 허접하게 만들면 소비자는 안 사면 그만이니까 얼마든지 제처할 수 있어요. 근데 선분양 제도는 만들지 않고 모델하우스만 보여주고 견본주택이라 하죠. 얘만 보고 돈은 냈는데 나중에 들어갈 때 보니까 허접할 수 있죠.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피해를 소비자가 안을 수 있어요. 근데 후분양은 정확히 보고 만들어진 걸 보고 판단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3번에 보니까 장기 전세주택 이건 공공임대주택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데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행복주택이라고 나와야죠. 장기 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연구임대주택은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층이 50년 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임대할 수 있는 곳을 연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시장임대료와 차액만큼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같은 주거수준에서 50만원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싸게 임대료를 받는 거죠. 30만원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20만원 보조받는 혜택을 얻는 거예요.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보조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10번에 조세정책에 대한 효과를 설명은 틀린 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죠. 매도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중과가 되면 매도인이 잘 팔지 않을 거예요. 팔아봤자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공급을 뒤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다. 동결효과가 난다. 이 말은 공급이 줄어든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꾸 파는 걸 뒤로 미룰 거예요. 안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점차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공급이 줄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자, 재산세를 동일세율 비례세라 그러죠. 즉, 가격과 상관없이 비례세라고 했을 때 30억도 20% 10억짜리도 20% 3억짜리도 20%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제공하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 역진세적 현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조금 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진세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고 경제적 공급은 좀 일어날 수 있죠. 용도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1단원 총론에서 배웠던 거고 토지 공급은 비탄력이래요. 그러면 세금을 누가 많이 낼 거냐 할 때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면 세금 많이 낸다.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공급자, 소유자죠.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보유세, 세금은 자원배분의 왜곡이 작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조세를 전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야 될 사람은 공급자인데 보유한 사람은 공급자니까 토지 소유자 공급자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임차연에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니까 조세의 전가가 작게 나타나겠네요. 임차연에게 떠넘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공급자가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임차연에게 떠넘기지 못하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는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옳은 질문이네요. 4번에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대상 탄력성이 작은 게 비탄력적인 거죠.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세금은 수요자가 많이 낸다. 그럼 수요자의 부담이 큰 거예요. 이때 재산세를 중과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연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이건 수요자의 부담이 큰 거죠. 수요자 임차인의 임차인의 부담이 조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연에게 전가를 많이 시킨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나와야죠. 임차인이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임대인이 임차연에게 많이 전가시켰다. 원래 내야 되는 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연에게 떠넘긴 거죠. 전가가 크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임차연의 부담이 크니까 이건 임대인이 임차연에게 많이 떠넘겼다를 얘기하는 거죠. 점가 부분이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4번이 틀렸고 거래세 인상에 의해서 경제적 순손실 세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수요와 공급이 준다는 건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죠. 이때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줄어드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니까 많이 줄고 많이 줄게 되는 거예요. 많이 줄게 되면 손해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순손실이 크게 나타난다. 우리가 암기코드로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크다. 제가 제시하는 암기코드는 모두 크다. 크다라고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순탄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틀린 건 4번 우리가 조세를 누가 많이 부담할 거냐 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 중에 비탄력적인 탄력성의 작은 대상에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정책론 문제를 살펴봤네요. 요즘 날씨가 무더워졌으니까 체력관리 잘 하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평가단 문제를 풀어보시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를 잘 풀게 돼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몸관리 잘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 Sekros 자세히 크로 자세히 Где 다